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우는데 녹초가 되는거죠 노가웃 K.O라고 하는 거죠 K.O. 노카웃이라 그러는데 낚아웃 K.O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껏 아주 몸이 녹초가 되게끔 해보라 이런거에요 실컷 해봐 헬템은 해봐 뭐 이렇게 쓰는거에요 느낌이 잘 안오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씁니다 knock yourself out knock yourself out 구동사니까 살짝 알아두시면 되요 선 오버 비치 계즈아식 키그라운드 우르렁거렸죠 그러면서 알아본거에요 시걸 갈매기가 호버링 니어바이 근처를 떠돌면서 I'm the remainder of his breakfast 그의 아침에 남은 것을 눈으로 살피고 있었어요 dropping it into the water 그것을 물속으로 집어던지면서 제가 자유의 여신상에를 미국에서는 우리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올라가면서 쌍소리를 거기다 적어가지고 하지 말리는데도 거기다가 욕을 또 적어놨어요 어그리 코리언이죠 완전히 정말로 아무튼 갈매기들이 있죠 거기다가 프렌치프라이즈를 던지니까 휙휙 잘 집어먹더라구요 미국인놈들도 할 줄을 모르다가 우리가 하는거 보니까 따라서 흉내를 내더라구요 그게 불법일수도 있구요 멍이 못주게 don't feed라고 됐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knock yourself out 시컷 먹어라 그랬더니 새들이 숲이 나오잖아 숲 쉑 이렇게 내려가는건데 여러분이 그냥 이 단어나무 스윕을 생각하세요 스윕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쉑 내려와서 grabled up 거기 piece of the soggy soggy 그 젖은 조각인거죠 머핀 조각을 grabled up 휙 집어먹은거죠 two other seagulls 꼬꼬꼬거리면서 try to steal it away 훔쳐가려고 한거죠 먹으려고 했고 아 내가 듣기로는 eat lowers your cholesterol 콜레스테롤 낮추어 된데 라고 새들에게 말하면서 finish the last of his coffee 남은 커피 마지막을 다 마시고 toast the empty cup 빈컵을 쓰레기통에다 던져 넣었다 뭐 그런 얘기죠 굉장히 쉽죠 뭐 쉽긴 한데 비슷한 문장을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만 may i go on play out 밖에서 나가서 놀아도 되요 of course 오브가 코스여 너 깼었을 바우 시컷 놀아라 진창 놀아라 knockout 되게 놀아라 진창 놀아라 우리말에는 진탕 놀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탕 knockout 여긴 예문에 안 갖다 놨지만 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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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깼었을 바우 진탕 놀아라 진탕 뭐 그런 정신당 뭐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겠네요 son of beach 됐고요 growl 이거 역시 독일어하고 동족어 관계에요 growlen하고 swoop은 휙 내려오는 건데 갑자기 덮치는 거 근데 역시 고대 영어에서는 swamp 영어로 다 swoop이 된 거에요 뭐 이게 swoop이나 swoop이나 거의 비슷한 언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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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웜프, 늪이랑 같은 뜻이에요 늪에, 늪에 있는 거 같은 한 박자 물속 훅 들어갔다는 거 찐득찐득한 거 뭐 그런 뜻이에요 스쿼크는 꼭, 꼭이, 올이 꼭꼭 되는 거를 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스쿼과 호크에 뭐 섞인 말이야 그러는데 우리 꼭꼭, 뭐꼭, 수걱이나 뭐꼭이나 그 다음에 not yourself 마음대로 맘껏 해봐라 진탕 해봐라 진탕 여기 안 나와있지만 한번 바꿔 적어볼까요 진탕 해봐라 본문에 한번 바꿔 적어볼게요 진탕 진탕 해 진탕 진탕 먹으섬 이런거죠 excuse me 제일러 교도관님 죄송한데 what more I need to use restroom 화장실 써 해요 not yourself 해 진창 써 진창 똥 빠지게 쓰삼 뭐 이렇게 되는거죠 별건 아닌데 바꿀까요 바꾸자 그냥 바꾸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유튜브로 만드로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탕 넣으세요 진탕 진탕 탕탕 치는 거니까 탕자의 느낌이 느낌이 좀 오겠죠 그냥 느낌이 좀 와서 좀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겠네요 탕탕 진탕 그 느낌이 오긴 오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